별빛이 가득한 하늘, 2022년의 이기심과 질투를 극복하는 이야기입니다. 내일의 랜드라는 활기찬 도시에서 꿈과 기술이 얽히는 곳에서 특별한 도전에 직면한 특별한 어린이들이 살았다. 2022년, 예상치 못한 부러움과 질투로 마음이 혼란스러워졌고 우정의 그림자가 드리워졌다. 어느 날 현명한 멘토가 그들에게 마법의 꿈 반사기를 소개했다. 그들은 서로의 포부, 꿈, 그리고 성취를 공유할 수 있게 해주는 특별한 장치였다. 투명성을 받아들이면서 질투의 도구이 사라지게 시작했다. 공유된 이야기와 상호 지원으로 아이들은 서로의 장점과 재능을 보완한다는 것을 발견했다. 그들은 자신들의 전체 잠재력을 발휘하는 열쇠는 경쟁이 아닌 협력에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느꼈다.